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. 중복이네요. 우와 날씨가 너무 더운데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전복이에요. 전복 백숙을 먹었습니다. 그런데 전복 백숙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? 소금 찍어서 먹어야 되는데 저는 영웅에 그 시간장을 찍어서 먹었다는 사실 아니에요. 거기다 와사비 넣고 우와 그것도 꿀맛이에요. 여러분도 그렇게 안 먹어봤죠? 네 맞아요. 저는요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맛있게 맛있게 그 시간장을 일부러 가지고 갔어요. 식당에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역시 소금하고 그 시간장하고 달라요. 정말 달달합니다. 너무너무 맛있어요. 진짜 캐비에요. 진짜 짱입니다. 영웅의 일쌀 담은 너무너무 맛있었어요. 내 몸봇이 나고 오늘이 중복이라 제일 덥다고 그러잖아요. 지금 차 타고 쭉 나가고 있는데 지금부터 또 다시 찍을게요.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영웅 시대 가족 여러분 간행간행 우리 히어로 사랑합니다.